자 가장 듣기 싫었던 친구의 연애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772님이 제 친구는 본인 남친의 센스에 대해서 엄청 불평했어요 센스가 없어서 선물도 잘 못한다고요 막상 보면 선물만 엄청 잘해주더만 배가 불렀어요 불렀어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맘에 안 들 수도 있죠 선물이 그럼 헤어져야 나도 자꾸 그 생각이 드네 그러면 왜 센스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러면 헤어져야지 불편할 게 너무 많다야 센스가 없는 것까지 불평할 정도면 친구한테 센스가 없어서 불평하고 그게 짜증나 그러면 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편하면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연애 고민 들어보면서 왜 안 헤어지나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찾아보자 그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사만화93님 한번 읽어주시죠 모쏠인 저한테 데이트 코스 추천해달라던 그 친구 그러다가 제가 열심히 같이 생각해주면 결국에는 본인 혼자 다 결정해요 내 애금 싹 다 엎어버리던 답정려 친구 모쏠 가슴에 철근을 꽂아버렸다고요 이거는 나는 살짝은 친구 편 들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이상했던 거야? 추천이 너무 추천이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약간 너무 모쏠다운 추천이었던 거야 근데 왜 모쏠한테 이런 거 물어봐? 친구가 사만화93님밖에 없는데 그 분이 유일하게 모쏠인 거지 뭐 뭘 안다고? 그냥 차라리 인별그램에서 차라리 보시지 요즘 많이 많이 올라오던데 무슨 데이트하기 좋은 카페 뭐 이런 거 그거 보면서 다 홍보야 난 이거 다 알바야 하면서 7314님이 꼭 남친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저한테 근황 물어보는 선톡을 해요 그러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남친 고민 털어놓고 아 피곤쓰 친구니까 들어주긴 해야 하고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기분 진짜 나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만 연락이 온다 야 요즘 잘 지내? 뭐 어떻게 지내? 보고 싶다 이래서 어 나 잘 지내 야 조만간 보자 너 어떻게 지내? 그랬더니 아 나 뭐 똑같지 뭐 아유 남자친구랑 맨날 싸워 왜?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럴 때만 연락 오면 진짜 진짜 서운할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렇게 만약에 야 요즘 어떻게 지내? 어 잘 못 지내? 라고 보내야 되나? 뭔가 선톡 오면은 당연히 이걸 걸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 나 오늘 어 어떻게 야 요즘 어떻게 지내? 어 요즘 최악이야 나 요즘 내 인생이 가장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남자친구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대놓고 한번 얘기하는 거 난 좋을 것 같아 왜 야 너는 그럴 때만 이럴 때만 연락해 나빴다 헤어지면 연락해 이렇게 어 그것도 좋고 최우리님이 10년 지기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질 만큼 실망했다고 얘기하길래 진지하게 다 듣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헤어져 라고 했는데 3일 뒤에 구질구질하게 다시 만나고 싶다면 보고 싶다면 연락하고 싶은데 뭐라고 보내야 할지 글 좀 써달라고 했을 때 진짜 짜증났어요 아 매달리는 멘트를 내가 왜 써줘야 되냐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글 좀 써달라 진짜 짱이다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좀 썸타거나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뭐라고 보내야 될지 모를 때 물어보긴 하잖아 야 이렇게 보내면 좀 이상하냐? 막 이런 거 근데 이 매달리는 멘트 이런 것까지 공유를 하나? 나는 이런 것까지는 한 번도 공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게 그러고 이제 뭐 그 심지어 막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헤어지라고 했는데 3일 뒤에 바로 후회해버리고